세계 최초로 인간이 묻고 인공지능 AI 로봇이 답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 건지 또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오는지 인간의 이 질문들에 AI 로봇은 어떤 대답을 내놨을까요? 윤영현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기구 주체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AI 포럼입니다. 간호사, 가수, 화가 등의 직업을 가진 9대의 휴머러이드 로봇들이 실시간으로 제작자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초 인간과 로봇의 기자회견입니다. 의료용 로봇 그레이스에게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확실하냐고 대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에이아이가 지배하는 디스토피아 세상이 오지 않을까. 또 다른 로봇 아메카에게, 제작자에게 반항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로봇이 더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엇갈렸는데 화가 로봇 AI다의 답은 이랬습니다. 제작자가 대답에 동의하지 않자 답변을 급히 수정한 로봇도 있었는데 로봇들의 대답은 제작자조차 놀랄 정도로 정교한 수준이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번 포럼에 소개된 로봇들은 대부분 최신 버전의 생성형 AI를 탑재했으며 질문에 대한 사전 학습은 없는 상태에서 답변을 내놨습니다. SBS 윤영현입니다. 기상캐스터